예수 아침바다 일출이 써녹하면 딱 막히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는 지형을 어떻게 찢어 가지고 도로를 냈는지 보이긴 하네요 저 앞쪽에 저렇게 찢어 가지고 도로를 내고 저기는 언덕 위라고 해서 언덕 위쪽에 저렇게 건물을 짓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냥 옛날 집들 살아가고 있고 여수 범보도 지금 저기는 뭘까요? 근데 참 묘하네 저기는 저 아래를 찢는다고 저기를 다 긁어낸 것 같은데 그죠? 조금 아쉬운 듯 저기 아래에 저렇게 지하로 파고 결국은 저 소노카미랑 다른거랑 이렇게 짓기 위해서 저기를 저렇게 긁어내렸구나 산이 닫혔어요 산이 옆구리가 이렇게 닫힌 것 같은데 산아 미안해 쎄쎄 쎄쎄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고 산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는